자 이번에 공학이에요 아침에 메일 하나 받았습니다 아 교수님 저 수학이 너무 싫어요 아 뒤때까지 안하고 포기했던 거 다시 지금 자동차 구조 권리 공부하면서 이렇게 수학을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답변을요 제가 일단 계산 문제의 비중을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유 드렸어요 그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교재 제일 뒤에 가시게 되면 우리 기출문제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기출문제 나와 있는 게 3년치 거의 웬만한 지역은 다 복원이 되어 있으니 자기가 응시하는 지역의 기출문제를 한번 보셔요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보시는데 그 비중이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산 문제를 무조건 풀어야지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없어요 일단은 계산 문제가 힘든 부분이고 내가 정말 따라가기 어려우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시간을 이론적인 내용을 정립하는 데 더 투자를 하셔요 그렇게 되면 단시간 내에 이론을 더 빨리 확립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과목도 도로교통법규라든지 사회 이렇게 묶어진 과목 같은 경우는 사회도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국어하고 국사 한국사하고 묶여진 데는 그 두 과목이 또 중요할 거고요 나머지 비중을 전체적으로 맞췄을 때 어느 정도는 다 준비가 되었고 기본적인 시험 준비는 다 되었고 내가 100점 만점에 한 70, 80 이상 받을 준비는 되었다 그 이후에 개선 문제를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개선 문제가 간혹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너무 처음부터 여기 자신이 없는데 시간 투자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떨어뜨리지 마시고 자신감이잖아요 공부도 내가 잘하는 것부터 어느 정도 끌어올려 놓고 나서 웬만큼 준비가 되면 이때까지 준비한 게 아까워서라도 포기를 못해요 그때 되면 근데 미리 계산 문제를 막 하다가 스트레스 받게 되면 아 다음에 다음에 자꾸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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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이제 준비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부터 요만큼 쌓아놓고 80, 90 만들었어 그게 너무 아까워 그럼 나머지 20%, 30%, 10% 이거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계산 문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분은 제가 뭐 이렇게 해봤자 시간 낭비일 거니까 빨리 수업할게요